어서오십시오.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작품은 명탐정 홈즈 이야기인데요. 어린 시절 동심으로 돌아가 이야기 들으시면서 추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셜록 홈즈와 와트슨을 소개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셜록 홈즈, 런던 제1의 사립탐정.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천재적인 두뇌와 굽힐 줄 모르는 의지의 소유자입니다. 얼핏 보기엔 약한 것 같지만 펜싱과 복싱의 명수에다 유도까지 터득하고 있어 위급할 때는 가슴이 후련해지는 활약을 합니다. 경찰을 무색해하는 정확한 판단력과 사물을 꿰뚫어보는 추리력으로 복잡한 사건을 척척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항상 뒤에서 돕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공적은 경시청의 경감이나 형사들에게 돌립니다. 와트슨 의학박사로서 예비역 군의관 홈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조수로서 항상 그림자처럼 홈즈를 따라다니며 눈부신 활약상을 기록합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그는 뛰어난 홈즈의 추리력에 번번이 경탄하며 열심히 그를 도와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가끔 홈즈도 생각지 못한 일을 일깨워주어 조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자,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코난 도일 악마의 다이아몬드 제1편 보석을 삼킨 거위 중절모의 사나이 명탐정 홈즈는 나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나는 그때 홈즈와 함께 살던 베이커 거리의 하숙집을 나와서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병원을 차리고 있던 터였습니다. 나는 두꺼운 외투를 벗고 난로 옆으로 다가가 언손을 녹였습니다. 올 겨울 추위는 정말 지독하군. 저것 좀 보게, 홈즈. 유리창에 성에가 하얗게 끼었어. 그러나 홈즈는 내 말에는 대꾸도 없이 파이프를 문 채 책상 위를 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펠트로 만든 날가빠진 중절모가 오독하니 놓여있고 그 옆에는 홈즈가 수사할 때 늘 사용하는 돋보기와 핀셋 따위가 어지럽게 여기저기 널려있었습니다. 홈즈, 그렇게 허름한 모자가 어디서 났나? 사건과 관계라도 있는 건가? 이렇게 묻자 홈즈는 비로소 내가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이 모자 말인가? 이건 내가 찾아낸 게 아니야. 자네도 알고 있는 용달사인 피터슨이 주워왔어. 피터슨? 아, 그 제대군인 용달사 말이지? 어디서 주웠다던가? 토테넘 거리의 모퉁이에서. 하지만 이렇게 허름하고 날가빠진 중절모 하나를 어디에 쓰겠다는 건가? 아니, 피터슨이 주운 건 이 모자뿐이 아니라 살찐 거위도 한 마리 있어. 살찐 거위? 아, 알겠어. 크리스마스 축하형 거위인 모양이군. 그러나 둘 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잖아. 그런 것을 왜 일부러 자네에게 가져왔을까? 처음부터 자세히 이야기하지. 홈즈는 난로 앞으로 의자를 끌어당기고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새벽 4시경. 그러니까 아직 깜깜할 때 피터슨이 어느 술집에서 기분 좋을 만큼 마시고 토테넘 거리로 접어들었다네. 홈즈는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빨고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피터슨의 앞쪽 약 20미터 되는 거리에서 키가 큰 사나이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응, 저 사나이도 많이 취했군. 피터슨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사나이와의 거리가 좁혀지자 살찐 흰 거위를 왼쪽 옆구리에 끼고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키 큰 사나이가 막 모퉁이를 돌아섰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옆길에서 나타난 술 취한 대여섯 명의 청년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사나이가 비틀거리다가 어깨에 부딪혔거나 청년의 발을 밟기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벼랑간 막대기를 휘둘러 사나이가 쓰고 있던 중절모를 떨어뜨렸습니다. 모자는 대굴대굴 길가로 굴러갔습니다. 그러자 거위를 든 사나이도 화가 치미는지 지팡이를 휘두르며 청년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그의 지팡이 끝이 상점의 진열장 유리에 부딪혀 쨍그랑 하는 요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유리 한 장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사나이를 때리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피터슨은 여러 놈이 한 사람을 때리다니 비겁한 놈들이군. 좋아 저 가엾은 사나이를 도와주자 하고 생각하며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청년들은 피터슨을 보고 순경이다 도망치자 하고 소리치면서 옆 골목으로 달아났습니다. 런던의 용달사는 모두 순경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피터슨을 경찰로 잘못 본 것은 청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큰 사나이도 모자를 죽기는커녕 거위까지 길바닥에 내던지고 달아났습니다. 유리창을 깨트려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순경 같은 사나이가 달려오자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이봐요 난 순경이 아니오 이리 오시오 피터슨이 아무리 소리쳐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피터슨은 크리스마스날 새벽에 뜻밖에도 거위를 선물 받은 셈이군. 이야기를 듣고 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터슨은 정직한 사람이야. 잠자코 거위를 집에 가져가서 먹어치웠으면 될 텐데 일부러 이 낡은 중절모자와 함께 나에게 가져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질 않겠나. 그래서 나는 먼저 거위를 조사해보았지. 그것은 통통하게 살이 쪘고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좋은 거위였어. 거위의 왼 발에는 헨리 베이커 부인에게 드림이라고 쓴 리본이 붙어있었지. 그리고 이 낡은 모자의 안쪽에는 HB라는 머리끌자가 새겨져 있어.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거위를 버리고 달아난 키 큰 사나이는 헨리 베이커 씨이고 이 거위는 베이커 씨가 부인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럼 어서 되돌려줘야지. 농담 말게, 와트슨. 헨리 베이커라는 이름은 이 런던 시내에만 해도 몇백 명이 있다네. 도저히 찾아낼 길이 없어. 시문에 광고를 내면 되잖아. 그런 광고는 잃어버린 사람이 내는 게 마땅하지. 거위와 낡은 모자는 내가 맡아두었었는데 거위는 너무 오래 내버려두면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상할 염려가 있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피터슨을 불러 이 거위는 자네 집에 가져가서 요리해 먹기에 혹시 나중에 주인인 헨리 베이커가 거위를 돌려달라고 하면 내가 한 마리 사줄 테니 걱정 말게 하고 말했지. 그랬더니 피터슨은 신이 나서 거위를 가져갔어. 아마 지금쯤 그 거위를 요리해서 온 가족이 맛있게 먹고 있겠지. 그럼 피터슨은 거위 한 마리를 얻었고 자네는 이 낡은 모자를? 아니야, 와트슨. 나는 이 낡은 모자 덕분에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가 있었어. 아까부터 조사해 보았는데 이 낡은 모자의 임자인 헨리 베이커 씨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대충 알아 냈단 말이야. 설마? 정말이야? 자네도 이 모자를 한번 잘 관찰하여 주인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맞혀보게. 하며 홈즈는 책상 위에 낡은 모자와 돋보기를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나에게 추리해 보라는 건가? 물론이지. 관찰과 추리. 나는 마지못해 낡은 충절모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나 이윽고 추리를 단념하고 책상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안 되겠어, 홈즈. 이 모자 하나로 베이커 씨의 인물을 알아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자는 꽤 낡았다는 것과 거칠게 다루어 군데군데 얼룩이 묻어있으며 얼룩을 감추려고 잉크를 발랐다는 것 그리고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모서리에 물림새를 달았는데 그곳에 붙어있어야 고무줄이 끊어졌다는 것? 이 정도밖에 모르겠군. 그것만 알면 충분하잖아? 자네는 다만 보았을 뿐이지. 추리를 하지 않으니까 틀렸단 말이야. 자네는 탐정이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의사이지. 탐정은 아니야. 나는 볼멘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에게도 추리는 필요해. 환자를 진찰하여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진단하는 것도 하나의 추리가 아니겠나? 그럼 자네는 이 모자를 보고 무엇을 추리해냈다는 거야? 왓츠슨, 그렇게 화내지 말고 들어봐. 첫째, 이 모자의 주인인 베이커는 상당히 머리가 좋다는 것. 둘째, 그는 3년 전에는 꽤 부자였지만 지금은 매우 가난하다는 것. 셋째로 술을 많이 마시는 버릇이 있으며 그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여 가난해졌다는 것. 넷째로, 지금은 부인도 그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 다섯째로, 홈즈. 그런 엉터리 추리는 그만두게. 나는 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내 말에는 아란 것 없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다섯째로, 베이커는 원래는 상당히 세심한 사나이였지만 가난하게 살다 보니 지금은 만사를 포기해버린 상태라는 것. 그러나 약간의 자존심과 허용심은 남아있다는 것. 여섯째로, 베이커는 술집에 가는 일 외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것. 나이는 아마 마흔 대여섯 살쯤 되었고 히끗히끗한 머리에 머릿기름을 즐겨 바르며 2, 3일 전에는 이발을 했다는 것.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가스등을 켜지 않고 양초나 램프를 켜는 게 틀림없어. 홈즈, 자넨 마치 베이커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군. 그러나 내 귀에는 엉뚱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 우선 베이커가 지능이 뛰어난 사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지? 이 모자를 써보면 알지? 홈즈는 낡은 모자를 들어 머리에 썼습니다. 모자는 홈즈에게 너무 커서 코 있는 데까지 푹 내리덮였습니다. 이만큼 머리가 큰 사나이라면 골드 크니까 지능이 뛰어나다고 보는 게 좋을 거야. 머리만 크고 그다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지. 그건 그렇다 손치고 베이커가 원래는 부자였다가 3년 전부터 가난해졌다는 건 어떻게 알지? 이 모양의 차양은 앞쪽이 조금 위로 젖혀져 있어. 이런 모양은 3년 전 런던에서 유행하였던 거야. 그리고 이 모자의 천은 아주 고급 모직이며 감겨있는 태도 비단이고 안에 받쳐져 있는 가죽도 좋은 거야. 값도 아주 비쌌을 거야. 3년 전에 이런 고급 모자를 살 수 있었던 사나이가 지금은 싸구려 모자 하나 사지 못하고 낡아 빠진 모자를 그대로 쓰고 다닌다는 것은 3년 전부터 가난해졌다고 보아도 좋을 거야. 음... 듣고 보니 그럴듯하군. 그럼 베이커가 원래는 세심한 사나이였다는 것은? 보다시피 이 모자 차양에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물림새가 달려있어. 이 물림새는 처음부터 모자에 달려있던 게 아니라 모자 점에 일부러 부탁하여 붙이는 거야. 다시 말해서 베이커는 그 무렵에는 세심한 사나이였음에 틀림없어. 그러나 고무줄이 끊어진 채 갈아끼운 흔적이 없는 걸 보면 가난 때문에 만사가 귀찮아진 거야. 그런데 이 모자의 얼룩에는 자네 말대로 잉크를 칠하여 지워버리려고 한 흔적이 있어. 즉, 아직도 어느 정도는 자존심과 허용심이 남아있다는 증거지. 과연 그렇군. 그는 머리가 히끗히끗한 중년이며 이발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는 건? 모자 안을 돋보기로 잘 살펴보면 가위로 쳐낸 짧은 반백의 머리카락이 많이 묻어있고 그 머리카락에서는 싸구려 머릿기름 냄새가 짙게 풍기고 있어. 이게 바로 최근에 이발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어, 정말 그렇군. 그럼 베이커가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것은? 모자에 먼지가 많이 묻어있지 않나? 그 먼지를 돋보기로 조사해보면 거리에 있는 까칠까칠한 모래 먼지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부드러운 손먼지야. 이건 다시 말해서 평소에는 이 모자가 늘 집 안에 걸려있었다는 증거지. 그럼 베이커가 부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만일 부인이 베이커를 사랑하고 있다면 가끔 남편의 모자에 손질을 해주었을 거야. 이 모자에는 손질한 흔적이 전혀 없어. 그러니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할 순 없잖아. 그러나 베이커는 부인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거위를 사가는 길이었는데? 아마도 베이커는 전날 밤에 부인과 다투었을 거야. 그래서 부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지갑을 털어서 거위를 샀을 거야. 술이 취해 대담해진 탓이었는지도 모르지.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베이커의 집에서는 촛불이나 램프를 켠다는 것은? 모자를 자세히 보면 촛농이 떨어진 곳이 일곱 군데나 있어. 베이커는 밤늦게 술집에서 돌아오면 왼손에 이 모자를 들고 오른손에 촛불을 들고 2층 침실로 올라가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 그때 떨어진 촛농이 이 모자에 묻었던 거야. 이만하면 베이커의 집에서는 가스등을 켜지 않고 촛불이나 램프를 켠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나? 듣고 보니 그렇군. 홈주, 자네 추리가 뛰어난데 또 한 번 놀랐어. 그러나 자네가 애써 해낸 추리도 베이커의 됨됨이를 알았을 뿐 어떤 사건과도 관계가 없다면 결국 지금까지 수고한 보람이 없잖아. 아니야, 와트슨.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 저것 봐. 누군가가 계단을 뛰어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잖아. 아마도 피터슨이 오는 모양이야. 와트슨, 이 조그만 사건이 뜻밖의 사건으로 발전할지도 몰라. 그 순간 방문이 활짝 열리며 몸집이 크고 어깨가 딱바라진 피터슨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무엇에 몹시 놀라 달려온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거위, 거위가... 피터슨은 괴로운 듯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보석 도난 사건 거위가 어쨌다는 건가? 창문으로 날아가버리기라도 했나? 그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거위를 요리하다가 모의 주머니 속에서 굉장한 걸 발견했었죠. 피터슨은 오른손을 쫙 펴보였습니다. 홈즈와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피터슨의 손바닥에서 빛나고 있는 것은 멋지게 갈고 닦아진 붉은 보석이었습니다. 크기는 겨우 콩알만 했지만 그 빛은 새빨간 불꽃처럼 타오르기도 했고 반딧불처럼 새파란 빛을 내소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잘 놀라지 않는 홈즈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흠, 훌륭한 보석이군. 피터슨, 자넨 이게 뭔지나 아나? 알고 말고요. 다이아몬드겠죠. 이것으로 유리를 문지르면 마치 버터가 잘라지듯이 쓱싹 잘라지겠죠. 와트슨, 자네의 생각은 어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지만 소문은 들었어. 이것은 유명한 모호커 백작 부인의 파란 홍옥 아닌가? 틀림없이 4, 5일 전에 도둑맞아서 현상금을 걸어 찾고 있다던데. 맞았어. 이봐, 피터슨. 자넨 잘하면 1,000파운드의 현상금을 받게 될지도 몰라. 이야, 1,000파운드? 피터슨은 쿵 엉덩방아를 쬈습니다. 그렇게 놀랄 것까지는 없어. 이 보석의 값은 현상금의 20배 이상이나 되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광고가 나와 있을 텐데. 어, 바로 이거야. 홈즈가 내민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현상, 파란 홍옥을 찾아주시는 분에게 사례금으로 1,000파운드를 드리겠음. 코즈머 폴리튼 호텔에서 모커 백작 부인 홈즈씨, 제가 정말 1,000파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터슨은 너무나 기뻐서 몸을 떨었습니다. 홈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위치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은 뭐라고 말할 수 없군. 보석을 발견한 건 자네 부인이지만, 보석을 삼킨 거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 낡은 모자의 임자인 헨리 베이커니까 말이야. 베이커가 어디서 이 거위를 샀는지, 모의 주머니 속에 파란 홍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먼저 그런 것부터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홈즈, 백작 부인의 거실에서 이 보석을 훔친 범인은 이미 경찰에 붙잡혔을 텐데. 그렇지. 말로 수리공인 존 호너라는 사나이지. 그 사건을 실은 신문이 여기 있군.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이야기하지. 파란 홍옥을 도둑맞은 것은 지금부터 닷새 전인 12월 22일이었습니다. 코즈모폴리턴 호텔 2층에 묶고 있는 모호코 백작 부인의 거실 난로의 불바지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수리공인 존 호너가 불리워갔습니다. 존 호너가 난로를 고치는 동안 제임스 라이더라는 호텔 종업원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종업원인 라이더는 다른 방에 볼일이 생겨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약 30분 후에 백작 부인의 거실로 돌아와 보니 수리공인 존은 벌써 일을 마치고 돌아간 뒤였습니다. 난로의 불바지는 제대로 고쳐져 있었지만 방안 모양이 흐트러진 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작 부인의 한여인 캐더린을 불러 방안을 조사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늘 백작 부인이 보석류를 넣어두는 화장대의 작은 서랍이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비틀려 열려 있고 부인이 가장 아끼는 파란 홍옥이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혐의는 물론 수리공 존에게 돌아갔습니다. 30분 동안이나 백작 부인의 거실에 혼자 있었으므로 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업원인 제임스 라이더는 곧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존은 경시청의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에 의해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수리공인 존은 범행을 자백했나? 끝까지 듣고 난 다음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자백하지 않았어. 파란 홍옥이라니 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하며 펄쩍 뛰더라는군. 경찰이 존의 집안을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보석은 나오지 않았어. 그러나 존은 그 전에 한 번 절도죄로 체포된 일이 있었으므로 경시청에서는 우선 존의 소행으로 본 것이지. 하지만 이제 그 파란 홍옥이 이렇게 발견되었으니까 존의 죄는 가벼워지겠지. 그렇게는 안 될걸. 존은 정과가 있으니까 7년에서 10년 정도의 형은 각오해야 할 거야. 그런데 여보게 코즈모폴리턴 호텔에서 없어진 보석이 어떻게 거위의 뱃속에 들어있었을까? 지금부터 우리가 조사할 게 바로 그 점이야. 이 사건은 요즘 보기 드물게 재미있는 사건이 될 것 같아. 무척 구미가 당기는군. 와트슨, 자네라면 우선 무엇부터 조사하겠는가? 글쎄, 먼저 보석을 삼킨 거위의 주인인 헨리 베이커의 행방부터 찾겠소. 이 낡은 중절모자의 임자 말일세. 그렇지. 이제야말로 신문 광고가 필요한 때야. 와트슨, 종이에다가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쓰게. 헨리 베이커 씨에게 알림. 토테넘 거리에서 살찐 거위 한 마리와 펠트 중절모를 주었음. 오늘 오후 6시 반에 베이커 거리 221번지로 와서 찾아가시기 바람. 어때? 간단하고 알기 쉽군. 그러나 베이커가 과연 이 광고를 보게 될까? 틀림없이 볼 거야. 가난한 사람이니까 거의 한 마리라도 아까워서 날마다 눈을 크게 뜨고 신문 광고난을 보고 있을 걸세. 하지만 베이커는 술 취한 청년들과 싸울 때 상점에 유리창을 깼어. 자칫 잘못 나섰다가 유리값을 물게 될까 봐 오지 않을지도 몰라. 아니야. 여긴 경찰서가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없어. 게다가 유리 한 장보다는 거위가 더 비싸니까 틀림없이 찾으러 올걸세. 이봐, 피터슨. 자네 수고스럽지만 광고사에 가서 이 광고를 오늘 석관신문 전체에 내도록 부탁하고 오게. 홈즈가 피터슨에게 일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홈즈 씨, 왠지 겁이 나서 몸이 덜덜 떨리는군요. 이제 현상금 따위는 한 푼도 필요 없어요. 그 보석이 임자에게 무사히 돌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봐, 그렇게 겁내지 말게. 만일 자네 부인이 거위에 모의 주머니를 갈라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더라면 이 보석은 영원히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을 게 아닌가. 자네는 얼마간의 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보석을 내가 책임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모호코 백작 부인에게 돌려주기로 하지. 그럼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피터슨,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 이 보석을 삼킨 거위는 자네 집에서 요리해 먹었겠지. 오늘 밤 베이커가 찾으러 오면 돌려줄 거위가 없네. 미안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 거위처럼 살찐 놈을 한 마리 사다 주게. 홈즈에게 돈을 받은 피터슨은 잽싸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악마의 다이아몬드 피터슨이 나가자 홈즈는 파란 홍옥을 집어들고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어때, 와트슨. 굉장한 보석이지. 빨갛게 빛나는가 하면 파란빛이 나고 마치 황홀한 무지개 같군. 이건 흔히 홍옥이라고 하지만 성분으로 따지면 다이아몬드야. 그리고 이 보석을 악마의 다이아몬드라고도 하지. 뭐? 악마의 다이아몬드? 어째서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이 붙었을까? 나는 뜻밖의 이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보석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는 사람마다 꼭 갖고 싶어하지. 즉, 이 보석은 악마가 내놓은 먹이 같은 거야. 약 20년 전에 중국의 아머이 강변에서 발견된 것인데 그 뒤로 이 작은 보석을 둘러싸고 자주 추악한 싸움이나 범죄 사건이 일어났었지.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살인사건이 두 번, 자살이 한 번 있었으며 도난 사건은 십여 차례나 일어났었지. 재수 없는 도리로군. 모커 백작 부인도 이런 건 빨리 처분해버리는 게 좋을 텐데. 처분을 하다니. 자네라도 만약 돈이 있으면 이것을 사고 싶어질 텐데. 자넨 수성공인 존 호우노가 이 보석을 훔쳤다고 생각하나? 아직은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럼 헨리 베이커는 어떻게 생각해? 그는 자기가 들고 다닌 거위의 모의 주머니 속에 파란 홍옥이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글쎄, 그것도 아직은 알 수 없지. 그러나 곧 밝혀지겠지. 오늘 저녁 6시 반에 베이커가 이리로 오면 내가 시험을 해보겠어. 그러면 알 수 있겠지. 6시 반까지는 한가하겠군. 그런 셈이지. 그럼 나는 그동안 왕진을 나갔다가 6시까지 이리로 오겠어. 꼭 오게. 반드시 재미있는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뜻밖에도 왕진의 시간이 많이 걸려 난 6시 반이 되어서야 그의 하숙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막 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한 사나이가 초인종의 끈을 잡아당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여유였으며 큰 머리에 어울리지 않게 둥글납작한 모자를 달랑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첫눈에 음, 거위와 중절모를 찾으러 온 베이커로군 하고 알아보았습니다. 베이커는 하숙집 아주머니의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천천히 홈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헨리 베이커 씨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친절하게 베이커를 맞아들였습니다. 날씨가 꽤 춥군요. 자, 어서 불 옆으로 오십시오. 와트슨, 자네는 이 의자에 앉게. 나는 홈즈가 권하는 의자에 앉아 찬찬히 헨리 베이커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음 하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눈앞에 있는 베이커는 홈즈가 낡은 모자 하나로 추리해낸 인물과 꼭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45살쯤 되어 보였으며 명석할 것 같은 큰 머리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이발한 지 얼마 안 된 듯 싸구려 머릿기름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콧잔등이 빨갛고 손가락 끝이 자꾸 떨리는 걸 보면 이미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프로코어트는 고급천으로 되어 있었으나 빛깔이 바래고 낡아 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책장에서 얼룩투성이에 낡은 중절모를 꺼내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베이커 씨, 잃어버린 모자는 이건가요? 아, 바로 그겁니다. 흐린 베이커의 눈동자가 밝게 빛났습니다. 이런 낡은 모자를 정말 잘 보관해 두셨군요. 이래봬도 저에게는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귀중한 모자입니다. 그런데 저, 거위는... 예, 거위도 이 모자와 함께 주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커 씨, 물건을 잃어버리고도 왜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았죠? 저는 날마다 신문 광고난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베이커는 겸연적은 듯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광고요금 1시링쯤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서요. 그랬었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베이커 씨,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거위를 우리가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잡아먹었다고요? 베이커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홈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변명하였습니다. 실은 아무리 신문을 봐도 물건을 찾는 광고가 나지 않아서 너무 오래두면 거위가 상할 것 같아 할 수 없이 잡아먹었지요. 그 대신 다른 거위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홈즈는 찬장 속에서 하얀 거위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통통하게 살이 찐 거위였습니다. 베이커 씨, 대신 이거라도 받으시겠습니까? 홈즈가 거위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베이커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일 그런 거위는 실소 하고 대꾸한다면 베이커는 파란 홍옥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까칠한 베이커의 얼굴에는 서서히 기쁨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야, 이거 고맙습니다. 잃어버린 거위보다 훨씬 좋군요. 실은 그 거위는 아내에게 선물할 작정이었죠. 요즘 아내 기분이 좋지 않아서 난처했었는데 이걸 가져가면 틀림없이 좋아할 겁니다. 베이커의 말에 홈즈는 나를 돌아보면서 한쪽 눈을 찡긋 감아 보였습니다. 베이커 씨, 당신이 잃어버린 거위의 고기는 모두 먹어버렸지만 모의 주머니는 그대로 남겨두었소. 원하신다면 그거라도 드릴까요? 모의 주머니라니요. 베이커는 벼랑간 껄껄 웃었습니다. 난 모의 주머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고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주시는 뜻을 받들어 이걸 가져가겠습니다. 베이커는 서둘러 옆구리에 거위를 끼고 헌 모자를 들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잠깐만, 베이커 씨. 홈즈가 베이커를 불러세웠습니다. 그 거위는 참으로 연하고 맛이 좋더군요. 다시 한 번 그런 거위 고기를 먹고 싶은데 실례지만 그 거위를 어디서 사셨습니까? 괜찮다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죠. 베이커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그 거위는 박물관 뒷골목에 있는 알파라는 술집 주인에게서 샀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거위 한 마리 살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연합문명이 모여 거위 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죠. 각자 일주일에 시펜스씩 거두어 술집 주인에게 맡겨두면 크리스마스 때 술집 주인이 우리 회원들에게 거위를 한 마리씩 주기로 되어 있었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도 그럼 알파 술집에 한 번 가봐야 하겠군요. 베이커씨 안녕히 가십시오. 부인이 즐거워하시기를 빕니다. 거위를 쫓아서 베이커가 나가자 홈즈는 방문을 닫으면서 말했습니다. 와트슨 이로써 베이커에 대한 시험은 끝났어. 저 머리가 큰 베이커 선생은 자기가 들고 다닌 거위가 멋진 보석을 삼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만일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모의 주머니를 돌려달라고 했을 테니까 말이야.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물론 알파 술집에 가서 주인을 만나야지. 뭐라고? 이렇게 추운 밤에 거길 갈 건가? 이봐, 와트슨. 투덜대지 말게. 내 예감으로는 파란 홍옥을 훔친 범인은 날로 수성공인 존이 아니라 따로 있어. 그자가 존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보석을 거위에게 삼키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한시바삐 진범을 잡지 못하면 존은 정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엾게도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한단 말이야. 자, 어서 가세. 홈주아, 나는 두툼한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추위를 이기려고 일부러 마차를 타지 않고 뛰기로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분 후, 우리는 박물관 뒷골목의 알파 술집에 다다랐습니다. 작고 아담한 그 술집 안은 매우 따뜻하였으며 많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계산대 너머에서 얼굴이 붉고 머리가 약간 벗겨진 주인이 열심히 술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맥주 두 잔! 홈주는 계산대 앞에 앉아 이렇게 외친 다음 주인장, 이 집 맥주도 그 거위처럼 맛이 있었으면 좋겠소? 하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거위라니요? 무슨 거위 말이요? 거, 있지 않소? 저 크리스마스용 거위 말이요. 방금 헨리 베이커 씨에게 들었는데, 그 사람은 이 집의 거위 클럽 회원이라더군요. 아, 그 거위 말이요? 주인은 그제야 알아들었는지. 하지만 손님, 그건 우리 집에서 기른 것이 아닙니다. 코벤트 거리에 브레킷리즈라는 닭고기 도매상에서 스물 네 마리를 사들여 회원들에게 나눠드렸죠. 이제 한 마리도 남지 않았소. 하고 흥미없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할 수 없군. 그 브레킷리즈라는 도매상에 가서 부탁해 보는 수밖에. 고맙소. 이 집 맥주는 과연 맛있구려? 홈즈는 주인의 비위를 슬쩍 마치고 나서 술집을 나왔습니다. 자, 와트슨. 이번에는 커벤트 거리로 달리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밤 안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런던의 지리에 밝은 홈즈는 어두운 골목들을 가로질러서 이윽고 코벤트 거리의 닭고기 도매상인 브레킷리즈 상점에 다다랐습니다. 뚱뚱하고 구렛날술 짧게 깎은 5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나이가 점원과 함께 바쁘게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춥군요. 가게 안으로 재빨리 뛰어들어간 홈즈는 사방을 둘러보면서 아차, 먼 길을 뛰어왔는데 벌써 거위가 다 팔리고 없군. 하고 실망한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500마리라도 구해드립죠. 뚱뚱보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어요. 꼭 오늘 밤에 사야 하는데. 아무튼 이 집 거위는 맛있거든. 어떻게 우리 집으로 알고 있소? 알파술집 주인한테 들었지요. 아, 그 집에는 크리스마스 전날 24마리나 갖다 줬죠. 그 중에 한 마리를 내가 샀는데 정말 맛이 좋더군요. 그런데 주인장은 그 24마리의 거위를 어디서 사드렸소? 홈즈가 슬쩍 물었습니다. 그 순간 주인의 태도가 싹 달라졌습니다. 그는 불룩한 아랫배를 더욱 내밀고 팔짱을 끼면서 홈즈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형사요? 아니면 사립탐정이요? 무슨 권리로 그런 걸 캐보싸? 내가 어디서 거위를 사드렸건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냔 말이요? 여보, 주인장. 그렇게 화내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뭐? 화내지 말라고? 글쎄, 화나지 않게 되었냔 말이요. 조금 전에도 쥐새끼 같은 녀석이 그 거위를 어디서 사드려왔는지 어디에 팔았는지 꼬치꼬치 캐붓더란 말이요. 하도 귀찮아서 주먹을 휘둘러 내쫓아버렸지만 말이야. 어때? 당신도 한 대 먹여줄까? 뚱뚱보 주인은 주먹을 불꾼치고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홈즈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잠깐만, 주인장. 거위를 사드린 것을 말하기 싫다면 그만두시오. 실은 난 그 거위에 대해 친구와 내기를 했단 말이요. 뭐? 내기를? 어떤 내기인데? 뚱뚱보 주인은 갑자기 흥미를 느낀 듯이 쥐었던 주먹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그 거위는 살이 많이 찐 걸 보니 시골에서 자란 놈이 틀림없다고 하니까 친구는 런던 시내에서 길러진 거라고 우기질 않겠소? 우린 마침내 5파운드씩 걸고 내기를 했죠. 뚱뚱보 주인은 재미있다는 듯이 배를 흔들며 한바탕 웃어댔습니다. 안 됐지만 당신은 5파운드 잃었어. 그 24마리의 거위는 시골에서 자란 게 아니라 이 런던 시내에서 기른 거란 말이요. 그럴 리가 주인장이 착각이겠지? 착각이라고? 주인은 다시 화가 난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봐, 당신 누굴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나야말로 어릴 때부터 이 장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거위가 시골에서 자랐는지 도시에서 자랐는지쯤은 적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단 말이요. 그 24마리의 거위는 모두 도시에서 자란 거요. 글쎄, 믿을 수 없는데. 그럼 나하고도 내기를 할까? 내가 이기는 게 틀림없지만 주인장이 그렇게 말한다면 1파운드를 걸지.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어. 후회하는 쪽은 당신일걸? 뚱뚱보 주인은 희죽이 웃더니 이봐, 빌! 장부를 가져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점원이 두꺼운 장부를 안고 나왔습니다. 주인은 굵은 손가락으로 재빨리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있지 않소? 이 12월 22일치를 잘 보란 말이요. 12월 22일 런던시 브릭스턴 거리 117번지 오크쇼크 부인에게 거위를 24마리 사드림 이라고 씌어 있지 않소? 그 아래 줄을 잘 보라고. 틀림없이 같은 날 알파 술집에 오크쇼크 부인의 거위 24마리 팔아넘김 이라고 적혀 있잖소? 어떻소? 잘난치 않은 선생 이래도 할 말이 있소? 24마리의 거위는 모두 런던 시내 오크쇼크 부인의 집에서 기른 거란 말이요. 제기랄 친구에게 5파운드 빼앗기고 여기서도 또 1파운드를 손해보다니 홈즈는 화가 났듯이 1파운드짜리 금화를 탁자에 휙 집어던지고 나에게 눈짓을 하며 가게를 뛰어나갔습니다. 뚱뚱버 주인의 통쾌한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홈즈는 20미터쯤 떨어진 가로등 밑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이봐, 와트슨. 정보를 캐내는 내 솜씨가 어떤가? 저 뚱뚱버 주인처럼 구렛나루스를 짧게 깎고 가슴에 금시계를 베단 사나이는 거위가 다 경마광이거나 내기를 좋아하는 사나이야. 그런 사나이에게 거위를 어디서 사들였소? 하고 물어보면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기를 하여 알아보는 게 제일이지. 그 바람에 1파운드를 손해받지만 이로써 억울한 날로수 성공을 구해줄 수 있다면 싼 편이지. 그보다 지금부터 어떡할 셈인가? 브릭스턴 거리에 오크쇼트 부인을 찾아가겠나? 난 이제 지칠 대로 지쳤소. 빨리 돌아가 쉬고 싶어. 아니야, 와트슨. 어쩌면 브릭스턴 거리까지 가지 않게 될지도 몰라. 자네도 아까 뚱뚱버 주인 말을 듣지 않았나? 쥐새끼 같은 녀석이 찾아와 귀찮게 물어보더라고 말이야. 틀림없이 그 사나이가 이 사건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쥐고 있어. 그런데 가만히 있자. 저건 뭐지? 제 2편 멋진 심판 호텔 종업원 라이더 홈즈는 방금 뛰어나온 브레킨리즈의 닭고기 도매 가게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상점 안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더니 뚱뚱버 주인이 세양지같이 생긴 작은 사나이의 목덜미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 꺼지지 못해? 한 번만 더 얼씽거려봐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뚱뚱버 주인에게 떼밀린 작은 사나이는 어처구니없게도 땅바닥에 나둥그러지더니 가까스로 일어나 주인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브레킨리즈 씨 그 거인만 돌려주신다면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시끄러워.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나? 그 거인은 내가 오크셔트 부인에게 돈을 주고 산 거야. 너 따위는 이렇쿵저렇쿵 말할 건덕지가 없어. 하지만 그 중에 한 마리는 내게 주기로 약속했던 겁니다. 그런 걸 내가 알게 뭐람. 오크셔트 부인에게 가서 따지면 되잖아. 갔었죠. 그랬더니 브레킨리즈 씨의 상점에 가서 부탁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온 거요. 부탁해요 브레킨리즈 씨. 그 거위를 저에게 파시든지 아니면 끈질긴 놈이군. 이제 꼬락선이도 보기 싫다. 썩 꺼지지 않으면 내게도 생각이 있어. 뚱뚱보 주인은 매달리는 작은 사나이를 걷어차고 상점 안으로 뛰어들어 가더니 날이 시퍼런 시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봐 꼬마 이것으로 내놈의 목을 거위 모가지처럼 싹둑 잘라줄까? 뚱뚱보 주인은 작은 사나이 앞으로 시카를 겨누었습니다. 사나이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처럼 달아났습니다. 워트슨 저 작은 사나이를 붙잡아야 해 홈즈가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단번에 해결될 거야 발이 빠른 홈즈는 곧 작은 사나이를 뒤쫓아가서 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사나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키 큰 홈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시죠? 제게 무슨 벌일이 있죠? 사나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의 일이요. 홈즈가 대답했습니다. 사나이는 알 수 없다는 얼굴로 홈즈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신다고요? 하지만 제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던 말이요. 당신은 지금 어크셔트 부인이 닭고기 도매상인 브래킷리즈에게 판 거위의 행방을 찾고 있죠? 그, 그렇습니다. 당신은 거위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부는 모르지만 그 중에서 살찐 흰 거위는 알고 있죠. 그거요? 바로 그겁니다. 아휴, 고맙기도 해라. 선생님이야말로 제가 찾던 분이요. 그 거위는 어디 있죠? 빨리 가르쳐 주십시오. 홈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많이 다녀서 좋지 않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가서 가르쳐 드리지오. 홈즈는 마침 지나가던 영업용 마찰을 불러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당신 이름을 묻지 못했군요. 홈즈의 말에 작은 사나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존 로빈슨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홈즈는 픽 웃었습니다. 그건 가명이겠지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의 본명이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 거위의 행방을 가르쳐 줄 수 없소. 작은 사나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윽고 모기 소리만 하게 말했습니다. 제 본명은 제임스 라이더입니다. 그랬었군요. 라이더씨. 당신은 코즈모폴리턴 호텔 종업원이지요. 그 호텔 2층에 모코 백작부인이 묻고 있죠. 당신은 백작부인의 방에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까? 라이더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어떻게 알고 계시죠? 하하하. 남을 도울 사람이라면 그만한 일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라이더씨. 이제 마차의 탓이지요. 라이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뒤여 홈즈와 내가 오르자 마차는 베이커 거리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홈즈는 도중에 전신국에 들러 어딘가에 전부를 쳤습니다. 30분 후에 마차는 홈즈의 하숙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홈즈는 앞장서서 2층 거실로 올라가 꺼져가는 난로불을 살리면서 자, 라이더씨, 불 옆으로 와서 몸을 좀 녹이십시오. 몹시 춥지요? 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라이더는 조심스럽게 사방을 둘러보며 홈즈가 가리킨 의자에 앉았습니다. 홈즈는 웃으면서 라이더씨, 당신이 알고 싶은 건 브레킨리즈가 팔아넘긴 24마리의 거위에 관한 것이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당신이 찾고 있는 건 그 24마리 가운데 단 한 마리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통통하게 살찐 흰 거위지요? 그,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그 거위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이더는 얼굴빛이 금세 환해지더니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그 거위는 이 방에 있었지요. 이 방에요? 그렇소. 그건 정말 징귀한 거위였소. 당신이 논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것도 몰이가 아니지요. 아무튼 그 거위는 죽어서도 알을 낳았으니까 말이요. 뭐, 알을 낳았다고요? 그렇소. 황금 알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파란 알을 낳았습니다. 내가 소중히 간직해 두었으니까 보여드리지요. 홈즈는 구석에 있던 튼튼한 상자를 열쇠로 열고 무지개같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파란 홍옥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라이더 씨, 당신이 바라는 것은 거위가 아니라 이 파란 보석이지요? 어떻소? 라이더의 얼굴은 빨개지더니 곧 납덩이처럼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눈앞에 놓인 보석을 자기 것이라고 해야 좋을지 아니면 모른다고 해야 할지 몰라 넋 빠진 듯이 파란 홍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틀렸어, 라이더. 경기는 끝났어. 홈즈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매섭고도 엄한 말투로 내뱉었습니다. 모커 백작부인의 파란 홍옥을 훔친 것은 날로 수리공인 존 호너가 아니라 호텔의 종업원인 제임스 라이더, 즉 너였소. 라이더는 벌떡 일어났지만 금방 쓰러질 듯이 비틀거렸습니다. 정신 차려, 라이더. 그대로 내버려두면 날로 속에 얼굴을 처박겠군. 왓츠슨, 그 사나이를 의자에 앉히고 브랜디를 좀 갖다주게. 이제 보니 그리 배짱도 없는 녀석이군. 홈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라이더를 의자에 앉히고 브랜디를 한 모금 마시게 했습니다. 파랗게 질려있던 라이더의 얼굴에는 약간 핏기가 돌았으나 아직도 몸을 똑바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홈즈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라이더, 네가 한 일은 되게 알고 있지만 아직도 한두 가지 뚜렷하지 않은 점이 있어. 그것을 지금부터 묻겠으니 바른대로 말해. 너는 모코 백작부인의 파란 홍옥 이야기를 누구에게서 들었지? 개더린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이더는 와들와들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개더린? 하, 백작부인의 하녀 말이군. 멋진 짝을 찾았군. 백작부인의 하녀와 한 패가 되면 보석을 훔쳐내는 것 좀 식은 죽 먹길 테니 말이야. 네가 파란 홍옥의 마력에 걸려 그걸 훔치려고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야. 너보다 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보석을 탐내어 사람을 죽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으며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했으니까. 라이더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홈즈는 가만히 그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라이더, 네가 어떤 방법으로 이 파란 홍옥을 훔쳐냈는지 내가 알아맞혀 볼까? 만일 틀리면 고쳐주게. 알겠나? 너는 수리공인 존이 그 전에 절도죄로 경찰에 검거된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존에게 혐의가 돌아가도록 꾸몄지. 너는 한여인 캐더링과 짜고 백작부인의 거실 난로 불바지를 일부러 부순 다음 수리공인 존을 불러오도록 만들었어. 존이 불바지를 고치는 동안 너는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볼일이 생긴 것 같이 꾸며 백작부인의 거실을 나왔어. 그렇지? 라이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30분쯤 지나 거실로 돌아와 보니 존은 이미 일을 마치고 돌아간 뒤였어. 그때부터 드디어 네 범죄가 시작되었던 거야. 너는 미리 준비해둔 드라이버로 백작부인의 화장대 서랍을 비틀어 열고 파란 홍옥을 훔쳐냈어. 그리고 일부러 방안을 어지럽히고 한 여인 캐더린을 불렀지. 캐더린은 너와 마주보며 빙글에 웃은 다음 호들갑스럽게 백작부인에게 파란 홍옥이 없어진 것을 알렸어. 곧 경찰이 왔지만 혐의는 물론 부인의 거실에 30분간이나 혼자 있었던 정과자인 존에게 돌아갔으며 존은 그날 밤으로 당장 체포되었어. 존은 유치장으로 보내졌고 너는 캐더린과 축배를 들었지. 어때 라이더? 어디 틀린데 엄마? 라이더는 눈을 휘둥그럽게 뜨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죠? 아니 저런 홈즈는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자넨 베이커 거리까지 따라왔으면서도 셜록 홈즈의 이름을 몰랐나? 와트슨 자넨 종종 내가 다룬 사건을 책으로 써내더니 책이 별로 팔리지 않은 모양이군. 예? 그럼 선생님이 저 유명한 사리탐정인 홈즈씨입니까? 라이더는 벼랑간 방바닥에 몸을 내던지더니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홈즈에게 매달려 사정을 하였습니다. 홈즈씨 제발 부탁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겐 늙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만약 제가 보석 도둑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자살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모른 채 하고 놓아주십시오. 비겁하게 굴지 마. 홈즈가 호통을 쳤습니다. 개처럼 기어 다니지 말고 똑바로 의자에 앉아. 넌 빌기만 하면 용서받을 줄 아는 모양인데 그렇게는 안 돼. 너 때문에 억울하게 유치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존을 생각해 보라고. 그 사람에게도 가족들이 있단 말이야. 홈즈씨 저는 몸을 숨기겠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런던을 떠나 어딘가 먼 외국으로 가겠습니다. 보석은 선생님이 백작부인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존도 혐의가 풀려 석방이 될 것입니다. 시끄러워. 너를 어떻게 하는가는 이쪽에서 결정할 일이야. 그보다 이야기나 계속해. 네가 훔친 보석이 어떻게 해서 거위의 모의 주머니 속에 들어갔으며 그 거위가 팔리게 되었는가 바른대로 말해.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당장 경찰에 넘겨버릴 테니까 그리하라. 알겠습니다. 홈즈씨. 모든 걸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더는 홈즈의 말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범인의 자백 라이더는 모든 것을 단념한 듯 바짝 마른 입술을 혀끝으로 축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훔친 보석을 조끼 호주머니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홈즈씨. 선생님은 아까 제가 한여인 캐더린과 축배를 들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만은 틀립니다. 축배를 들기는 커녕 조끼 호주머니에 넣은 보석이 몸에 닿아 불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 종업원이라 자주 백작 부인의 방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경찰이 저에게 의심을 품고 제 몸이나 방을 수색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조사 당하면 그때는 만사가 끝장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보석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날로 수리공인 존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자 곧 보석을 호주머니에 넣고 브리스턴 거리에 있는 오크셔트 부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잠깐, 라이더. 그 오크셔트 부인이란 거위를 기르는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용 거위나 칠면조를 많이 길러서 파는 제 노님입니다. 흠, 오크셔트 부인이 자네 노님인 줄은 몰랐군. 왜 그 집에 갔었나? 노님은 저를 항상 아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노님 집에 가면 보석을 숨길 만한 장소가 떠오를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 노님 집으로 가는 도중 저는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형사로 보여 추운 밤인데도 온몸이 땀뚜성이가 되었습니다. 처럼, 팔자에 없는 고생을 했었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나? 자세히 들려주게. 라이더는 겁에 질린 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라이더가 가까스로 오크셔트 부인 집에 이르렀을 때 부인은 몹시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제임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걸 보니 너, 뭔가 나쁜 짓이라도 저지른 모양이구나. 부인의 말에 라이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시치미를 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님, 실은 호텔에서 내 담당 손님이 아주 귀중한 보석을 도둑맞았어요. 그래서 그 일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자 오크셔트 부인은 웃으면서 아, 그 소문은 나도 들었어. 하지만 보석을 훔친 범인은 벌써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니? 잠깐만 기다려라, 내 곧 저녁을 지어줄 테니 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이더는 닭장이 있는 뒷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는 보석을 어디에 감추어야 안전할까 생각해보았지만 좀처럼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라이더는 문득 언젠가 술집에서 만난 모호진리를 생각해냈습니다. 절도째로 몇 번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는 그 사나이는 언젠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봐, 제임스. 너 말이야, 혹시 보석 같은 게 생기거든 내게 가져오라고. 내가 손쉽게 돈으로 바꿔줄 테니 말이야. 그 말을 생각해낸 라이더는 옳지, 이 보석을 모호진리에게 가져가자. 돈으로 바꿔놓으면 안심이 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호진리 집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라이더는 보석을 주머니에 넣고 도저히 그곳까지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워크쇼트 부인의 집에까지 오는 동안에도 그토록 진담을 뺐는데 그 먼 곳까지 가다가 경관에게 불신 검문이라도 당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인 것입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모호진리의 집에까지 보석을 가져갈 방법이 없을까? 열심히 궁리하고 있을 때 많은 거위대가 깨끗거리면서 라이더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라이더의 머리에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떤 명탐정도 생각해내지 못할 멋진 생각이었습니다. 보석을 숨긴 곳 라이더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듣고 있던 홈즈와 나는 그의 이야기가 너무도 재미있어 자신들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라이더는 약간 생기가 나는 듯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오오쿠셔트 부인은 전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라이더에게 거위 한 마리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이더는 그 거위에게 보석을 삼키게 하여 모호진리의 집에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침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으므로 거위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조금 더 수상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경이 심문을 하더라도 설마 거위의 뱃속에 멋진 보석이 들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라이더는 불이 났게 거위 한 마리를 닭장 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거위 몸을 잡고 한 손으로 부리를 억지로 열어 보석을 되도록 목구멍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거위는 괴로운 듯 눈알을 깜빡이더니 이윽고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라이더는 손으로 목줄기를 만져보며 보석이 식도를 지나 모의 주머니 속에 틀림없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어머나 너 거기서 뭘 하고 있니 하는 노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위의 울부짖음 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것입니다. 라이더는 깜짝 놀라 누르고 있던 거위를 놓아버렸습니다. 보석을 삼킨 거위는 곧 무리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제임스 왜 어린애처럼 거위를 괴롭히지? 하고 노님이 언짢은 표정을 짓자 라이더는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노님은 저에게 크리스마스 때 거위 한 마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어느 것이 제일 통통한지 만져보았어요. 아 그랬었구나. 하지만 제임스 네게 줄 거위는 따로 골라놓았단다. 제임스의 거위라고 이름 붙여 특별히 맛있는 모위로 살찌어놓았지. 저것 봐 저기 눈처럼 새하얀 놈 있지? 그게 바로 제임스의 거위야. 어때 아주 통통하지? 고마워요. 누님. 하지만 저는 기왕 얻을 바에는 아까 내가 붙잡았던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걸로 하겠어요. 넌 별스럽구나. 그것보다는 제임스의 거위가 1.5kg이나 더 무겁단 말이야. 그래도 누님 저는 역시 아까 그 놈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놈을 주셔요. 그것도 오늘 밤에 당장 가져가고 싶어요. 라이더의 말에 누님은 약간 기분이 상한 듯 그래 네 마음에 들었다는 건 어느 거냐 하고 물었습니다.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놈이죠. 그걸 꼭 저에게 주십시오. 아직 저렇게 좋은 거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좋아 네 마음대로 하렴. 목을 졸라 가져가거라. 산채로는 퍼드덕거리니까. 저녁 준비 다 됐으니 얼른 먹고 가도록 해라. 누님은 이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이더는 마음 놓고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거위를 붙잡아서 목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누님 급한 볼일이 생각나서 빨리 호텔로 돌아가야겠어요. 저녁 식사는 이 다음에 와서 대접받겠어요. 하고는 재빨리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누님의 투덜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이더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건너가듯이 머리가 쭈뼛쭈뼛 했지만 거위를 안고 부지런히 모줄리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순찰 중인 경관과 두 번이나 마주쳤으나 그때마다 라이더는 거위를 번쩍 쳐들어 보이며 순경나리 어때요 멋진 거이죠 고기 한 조각 떼어드릴까요 하고 자랑했습니다. 경관은 라이더를 술주정뱅이로 생각했는지 그대로 지나쳐버렸습니다. 모줄리는 마침 집에 있었습니다. 라이더가 백작부인의 보석을 훔쳐냈다는 것 그 보석을 거위에게 삼키게 하여 무사히 여기까지 가져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모줄리는 배를 잡고 한바탕 웃어댔습니다. 정말 멋진 곳에다 숨겼군 자네 머리도 보통이 아니야 어디 보석을 구경해 볼까 모줄리는 거위의 뱃속에서 떼어낸 모의주머니를 갈랐습니다. 순간 라이더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멍해졌습니다. 분명히 모의주머니 속에 있어야 할 보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래주머니와 창자까지 모조리 갈라보았지만 보석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모의주머니는 화를 버럭 내었습니다. 제임스 넌 정말 얼간이다. 엉뚱한 거위를 들고 온 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만져봤을 땐 분명히 모의주머니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야. 좋아.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고 와야겠어. 라이더는 4km나 되는 먼 길을 단숨에 달려 노님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아까까지 뒤뜰에 몰려다니던 거위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몇 마리의 칠면조 뿐이었습니다. 노님 거위는 다 어디로 갔죠? 응 니가 떠난 뒤에 도매상인이 사러 왔기에 죄다 팔아버렸지. 모두 24마리 였는데 값도 많이 받고 팔았어. 덕분에 올해는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 니게도 뭔가 선물을 할까? 노님 그보다 거위를 누구에게 팔았죠? 커벤트 거리에 브레킷리즈라는 도매상에 팔았어. 배가 나왔고 목에 금줄을 매단 아저씨가 주인이지. 그중에 제가 가져간 것과 같이 꼬리에 검은 줄무늬 있는 거위가 또 있었던 가요? 글쎄 한 마리 있었던 것 같아. 아 그렇지 검은 줄무늬 있는 거위는 두 마리 였어. 아주 비슷해서 나도 구별을 잘 못할 정도였지. 라이더는 노님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보석을 삼킨 거위는 도매상인 브리킨리지에게 팔려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라이더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금방 쓰러질 듯이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제임스 제임스 어디가 불편하니 얼굴빛이 아주 좋지 않구나 노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라이더는 대꾸도 하지 않고 닭고기 도매상인 브리킨리지 상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거위는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라이더는 주인에게 매달려 사정했습니다. 브리킨리지 씨 오크셔트 부인에게서 거위를 스물네마리 샀죠. 그 거위를 어디에 팔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뚱뚱보 주인은 아주 귀찮다는 듯이 냇가렸습니다. 거위를 어디에 팔았든지 무슨 상관이야? 아무리 사정해도 주인은 거위의 행방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라이더는 얼마 후에 다시 가서 사정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나중에는 라이더를 마구 때리고 발로 찼으며 식칼까지 휘두르는 바람에 도망쳐버렸던 것입니다. 홈즈 씨 이로써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모든 걸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이더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분명하지 않던 점들이 모두 잘 밝혀졌어. 홈즈 씨 선생님이 이처럼 보석을 찾아냈어도 저의 죄는 가벼워지지 않겠지요. 만일 제가 경찰에 끌려간다면 늙으신 부모님이 라이더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한 방 안에 이따금 라이더의 훌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백작 부인 호흠즈는 의자에 기댄 채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다가 이윽고 조용히 일어서더니 방문을 활짝 열어져 쳤습니다. 그리고는 막아! 하고 라이더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자 라이더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호흠즈를 쳐다보았습니다. 나가라고요? 그럼 저 저를 놓아주시겠다는 건가요? 잠자코 나가면 돼. 다만 네가 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해. 알겠나? 만약 또 한 번만 그따위 짓을 하면 경찰에 넘겨버릴 테야. 고맙습니다. 호흠즈 씨. 선생님이야말로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라이더는 저를 꾸벅하고는 마치 덫에서 풀려난 새항지처럼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곧 헝관문이 쾅하고 닫히더니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홈즈는 탁자 위에 있는 파란 홍옥을 튼튼한 나무 상자 속에 넣고 호주머니에서 파이프를 꺼내 불을 붙여 물었습니다. 저 라이더라는 사나이는 몸짓만 작은 게 아니라 배짱도 없는 녀석이군. 그렇게 겁이 많으면 애당쳐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말이야. 왓츠슨 자네는 내가 라이더를 풀어준 게 불만인 모양이군. 늘 말했듯이 나는 사립 탐정이지 재판관은 아니야. 살인범이라면 몰라도 기껏 보석 하나를 훔친 소심한 사나이를 놓아줬다고 해서 뭐 큰일 날만한 일은 없을 것이 아니겠나? 만약 저 사나이를 경찰에 넘기면 그는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도둑질을 상습적으로 하게 될 거야. 그만큼 겁을 주었으니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지? 그러면 경찰에 감금되어 있는 날로 수리공인 조는 어떻게 되지? 걱정 말게 곧 석방 될 것세. 실은 말이야 돌아오는 도중에 내가 전신국에 들러서 전보를 쳤었지? 그 전보를 받은 사람이 곧 이리로 오게 돼 있어. 가만히 있자. 밖에서 마차 먹는 소리가 났어. 왓슨 창밖을 좀 내다보게. 현관 앞에는 과연 검정색의 훌륭한 사륜 마차가 서 있었습니다. 금태 두른 제복을 입은 마보가 마차의 문을 열자 모자에 검은 베일을 쓴 귀부인이 그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하숙집 아주머니가 나가 몇 마디 주고 봤더니 이웃고 깜짝 놀란 듯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올라왔습니다. 홈주씨 백작부인의 면회이십니다. 하숙집 주인의 뒤를 따라 까만 드레스 차림에 40살 쯤 되어보이는 백작부인이 유유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모커 백작부인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셜록 홈즈입니다. 어서 이 의자에 앉으시죠. 홈즈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백작부인은 의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 한가운데 꼿꼿이 선 채 홈즈씨에 홈즈씨에 당신이 친 정보에는 파란 홍옥을 찾았으니 밤 10시에 혼자서 받으러 오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째서 제가 묵고 있는 호텔로 갖다 주지 않았죠? 하고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부인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당신이 찾았다는 보석은 분명히 내 파란 홍옥입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그럼 어서 돌려주셔요. 그 전에 부탁이 있습니다. 이 파란 홍옥인 1,000파운드의 상금이 걸려있죠? 상금을 먼저 받았으면 하는데요. 백작부인은 언짢은 표정을 쥐었습니다. 홈즈씨, 당신은 예의도 모르는 분이군요. 보석은 보이지도 않고 먼저 현상금을 내라니. 만약 그 보석이 가짜라면 당신은 안심하십시오, 부인. 저는 이래봬도 세상에 약간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별거 부인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펜이 있습니다. 백작부인은 자신만만한 홈즈의 태도에 눌렸는지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내어 금액을 쓰고 서명을 한 다음 홈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홈즈는 천천히 수표를 확인하고 나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이상 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려는 거죠? 백작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나까지 호흠즈의 대담한 행동에 적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호흠즈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부인, 그 파란 홍옥은 난로 수리공인 존 호흠어가 훔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 결과 그러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 범인의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부인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석은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잘 찾아보니 다른 곳 예컨대 장롱 서랍에서 나왔다는 것쯤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발표하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할 수 없어요. 그럼 할 수 없군요. 파란 홍옥은 어둠 속의 장사치를 쌤 잡고 이 현상금은 돌려드리죠. 호흠즈 씨, 당신은 나를 협박하고 계십니까? 경찰을 부르겠어요. 좋도록 하시죠. 하지만 부인, 이 사건의 진상이 경찰에 알려지면 곤란해지는 것은 당신 쪽입니다. 당신은 파란 홍옥만 찾으면 그만이지 구태우 범인을 밝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해서 하시지요. 호흠즈는 넌지 씨의 백작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작 부인은 베일을 통해 호흠즈를 쳐다보더니 잠시 후 어깨를 늘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호흠즈 씨. 당신 말대로 하죠. 고맙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파란 홍옥을 보여드리지요. 호흠즈는 구석에 둔 나무 상자에서 보석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파란 홍옥은 밝은 가스 등 아래서 신비로운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백작 부인은 보석을 들고 잠시 바라보더니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이 가슴에 대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옹즈 씨. 이건 틀림없는 나의 파란 홍옥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이것을 찾았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무사히 도로 찾았으니 그만입니다. 그럼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백작 부인은 파란 홍옥을 소중히 핸드백에 넣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잠깐만. 부인.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아니, 보탁이 아니라 충고라고 하는 편이 좋겠군요. 그 파란 홍옥은 신비로운 마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걸 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처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싫으시다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간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백작 부인은 어느덧 본디의 냉랭한 태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건 제 보석이에요. 남에게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자유이니까 당신의 지시는 받지 않겠어요. 하고 말하더니 유유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차 소리가 멀리 사라지자 홈즈는 어깨를 움츠리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왓슨, 같은 영국 사람이지만 난 아무래도 공작이니 백작이니 하는 분들과는 비위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일이 이쯤 해결되었으니 다행이야. 수리공인 존은 혐의가 풀려 유치장에서 나오게 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피터슨과 키다리 베이커는 각각 500파운드씩 상금을 받고 즐거운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군. 그럼 자네는 낡은 모자의 임자인 베이커에게도 상금을 나누어 줄 셈인가? 물론이지. 거위의 모의 주머니에서 보석을 발견한 건 피터슨의 부인이지만 그 거위를 들고 다닌 것은 베이커야. 그 사나이가 거위를 버리고 달아나지 않았더라면 파란 홍옥은 영원히 행방을 감추고 말았을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 사나이도 상금의 절반을 받아야 해. 그럼 자네는 아무것도 받지 않나? 난 나대로 즐거움을 나눠받았어. 이수표는 내일 현금으로 바꿔 두 사람에게 나눠 주세. 그런데 왓슨, 너무 뛰어다녔더니 시장하군. 주인 아주머니가 뭔가 밤참을 준비해 두었을까? 응, 거위구이를 한다고 하던데. 뭐? 거위구이? 그럼 아주머니에게 모의 주머니를 잘 뒤져보라고 하지 그랬어. 그 속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말이야. 홈즈는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네, 뛰어난 추리력, 정확한 판단력으로 어려운 사건을 척척 해결하는 명탐정 셜록 홈즈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책방 주인은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